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반납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꼬옥을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입이 나빠야 뭔가 쭉 얹고 안 안가야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요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면 특변이 일상 아닌가 하면 다시 해주세요. 가끔이면 요금이 너무 많이 한 거라서 등본이 높은 점점 채우고 가로우고 이렇게 하고 얼굴 많이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맞게 하고 커버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금이 나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양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펌텔으로 세게 양쪽이 손질로 양쪽이 손질로 양쪽이 손질로 애니 상긴 걸 스파트라고 생각했는데 들리지 않죠. 근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더욱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